으잉! 기물웅! 아 얘 또 저격했네 아 진짜 지겹네 아니 그리고 나 왜 장지환 뒤에 있어 들러리 같잖아 아 그러네 정파 소라카네 이 친구 잘하던데 니 원딜 데리고 못하는 게 이상하지? 그건 맞죠? 다이아 1해서 내 원딜 데리고 못하면 좀 이상한 거 맞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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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 블리츠 진짜 아 블리츠 느낌 존나 없다 저 근데 이번 달에 이번 달에도 티어 많이 안 오르면 듀오 고정 듀오 구할 거예요 나처럼 잘하는데 티문이 원딜 운이 없어서 못 올라갔잖아 그런 사람은 나랑 이제 잘 맞지 다 사인데 줄 서옵니다 줄 쓰지 마시고 집에 가세요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네이스! 그만 가져와 와 와 와 일로 와 아 이거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아 정글 존만 게임 씨발 플래시 없는데 플래시 없다고 플래시 없어 해야 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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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줏대는데? 아 라인 쉣이네 미니언 다 버렸다 아 그냥 불러먹지 말지 아 진짜 정글 존만 게임 진짜 스트레스 존나 받네 이게 뭐야 이게 블리츠야 아휴 시발놈 그냥 이걸 안 할 수가 없네 야 못 때려놔 아 진짜 그 있고 있었다구 와 이걸 만드네 개글지 희생하고? 미쳤네 그냥 와..이걸 싸움을 지속시키네 어우 쉣 어우 쉣 일치야 그냥 차단하고 하자 너 잘하고 있어 가보실어 존나 못해 너 시발 어 너 개벌레인데 그냥 하자 버스 타야지 아..욕하니까 시원하다 마이크로 해야 돼 채팅으로 하면 저 안돼 삐져갖고 일단 빼주고 시원하다 아 나 힐 아 병신 괜찮아 근데 나 힐을 너무 못그런데 내가 야 나 4레벨이야 너희들 이거 이거 해킹당했는데 완전 아이디? 아이디 털렸어 이거 해야돼 해야돼 도와줘요 시발 아 ㅈ같다 어 네이스 이러면은 괜찮아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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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아 그냥 시비를 할걸 아 궁인을 써줄걸 아 옛날에 이렇게 이기면 진짜 안좋아했는데 이젠 너무 좋네 너무 달다 아니 레전드야 이새끼 아니 그냥 진짜 깡통이라니까 아 진짜 뭐 이지랄도 아니고 이거 이거 먹고싶다 뭐라도 와 리신 개고스네 아니 뭐야 전령 cc 연계? 오 쉣 근데 솔직히 저는 인정해주세요 블리츠 얘랑 지금 보 써서 지금 의물자면서 안하는 것만으로 다행이야 얘랑 보다 한번 써봐 이런 블리츠랑 보드를 선다? 고문이야 고문 매 순간이 고문이에요 그냥 네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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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빼고 가져야 돼 블리츠 왜 안와 뭐야 뭐하다 와 아 이 새끼 뭐하는거야 바로 안와 화나네 너 뭐하다 왔어 도대체 올 때가 한참 전에 왔는데 안와 아 좋았다 힐 잘했다 아 너무 잘해 쟤네 둘이 와 뒤에 엉하를 찍는다 그냥 어 뒤에 뭐야 괜찮아 쓸모없는 애 죽었어 아 야 뭘 쓸모없는 애 이가 죽어 저 바론에서 딜 잘했잖아요 진짜 나이스 어 어떻게 살았어 오 쉣 이겨주나? 와 피읍 진짜 뭐야 저 마옵사이처어 때문이네 와 와 아니 둘이 2대5 했어 오 쉣 진짜 믿고 있었다구 나이스 랭가 내가 이겼다 저겨 그만해라 이제 넌 나한테 안 돼 이 자식아 아 그래도 1인분은 했다 블리츠 데리고 잘 버텼어 그럼 올리지 마세요 고소합니다 아 배아파 저 저 화장실 좀 갔다가 단면들 피고 올게요 4분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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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 캐리 십캐리 개 주인 민기 유기 주인 식 은 플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